그래서 배우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세나 진영씨입니다. 우측에 피켓도 마련되어 있는데요. 맘에 드신 거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. 네,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양한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 더 다양한 표지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우측에 피켓도 마련되어 있거든요. 이쪽에 있습니다. 마음에 드시는 거 다 드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포즈하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분히 찍으신 것 같아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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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